김진희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희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겨울 거의 다 지났는데 겨울 내내 내리지 않던 눈이 겨울에 끝자락에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이른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 때문에 이미 도로와 또 인도 위에는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오늘 외출하실 때 특히 미끄러지는 사고 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많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